오늘 처음으로 날씨를 씹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. 나도 운동하려니까 힘드네요. 왜 하필 날씹니까? 난 왜 항상 날씹니까? 하루 운동하면 팔이 나옵니까? 해봐. 바운스를 좋아해요. 운동도 바운스예요. 운동도 춤이에요. 미안하다. 조명이 힘드네요. 이렇게 봐주세요. 오늘 의상 이쁘죠? 바로 시작해요. 아 이거 못하겠다. 강말이죠? 강목이에요 강목. 빨리 렛츠고. 굳이 안 찍어도 되는 걸 찍어달라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대요. 흐흐흐흐흐흐흫 고맙습니다.